야 1번 먹으면 내꺼 낫.. 여기서 뒤쏘게 자기장 밖에 뛰어나오는것도 있어 어 여기서 반대면 뛰어온거있다 왼쪽 아래 야 여기 차소리 들렀다 1번 싸풀줘 싸풀줘 기행기절 쏟은거 알죠 뒤에 죽인터까지 붙는다 아 이제 가도 되긴 해 우리 집 뺏길거야 상기력 있던 골 들어온거 같은데? 형 나보다 왼쪽 각이야 퍽은 뭐야? 내가 턱 턱 던졌어 2번 올라오는거 조심해 아 멀리 뛰어오는 애들한테 기절 구덩이 안에 4번에 두부어였고 3번에 파란 웨프로 푸쉬가 하더라 확인 더 왼쪽 각 있는거 같은데? 더 왼쪽 각 있다 아 확인 나 돌멩이 뒤에 염폐있어 이거 근데 계속 감고 있더라 수로.. 바람 옆으로 왼쪽 연막이 왼쪽 연막이 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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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돌아서 확인 쏴줄래 좀? 난 안보여 이거 반대도 있다 반대 그 슬슬 어 해줄게 해줄게 죽 빼 해줘 나 뺐어 뛰어온다 죽었어 죽었어 이거 상길이 형이 뛰는 왼쪽 각 있어 왼쪽 각 바로 봐 왼쪽 각 있어 저우 나 이거 왼쪽 아래 엠케이 소리 나는데 비 1 어 확인했어 상길 왼쪽으로 와줄게 어 상길이 형 돌멩이 있어 확인했어 상길이 형 기적기적 형 앞 단차 이거 봐줘 나 형쪽으로 연막 피고 간다 왼쪽 위로 되가고 어 학힐이고 저 나 쏜거다 킬 강 안 나온다 나 버틸 수 있어 이제 확인